너무 많은 선물을 좀 했어요. 뭔데 뭔데? 왜 왜 왜 왜 왜. 다 놀라시는데요? 뭔가 사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 벌떡 일어나셨어요. 세상에. 뭘 이렇게 많이 하고 세상에. 조합 선물 세트인데? 이거 어머님이 미국에서부터 다 손수 준비해온 거야. 이걸 들고 오셨어? 오 세상에. 이게 미국 전통이에요. 미국 전통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야. 다 의미를 담아서. 우리 허계가 있는데? 편지. 편지도 있고. 편지도 썼고. 아니 어떻게. 아 세상에. 아니 무슨 영어. 아 영어인데. 영어. 영어겠죠. 한글로도 이렇게 쓰셨어 똑같이. 어머 어머 어머. 한글로 어떻게 쓰셨지? 어머 어머 어머. 영어 진짜 쓰시고 한글은 안드레아한테 도움을 받았어. 아 안드레아스가 한글로 썼어요. 아 저기 선물에 의미하는 게 좀. 안에 지금 들어있는 선물들이 갖고 있는 의미. 음. 아우 세상에. 감동해. 진짜. 감동해. 한 번 열어보시겠어요? 아 네. 어우 세상에. 특별하네. 이거 엄마 땡기면 열 수 있어. 아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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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십자가. 아우. 아우 십자가. 아우 십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아셔가지고 이렇게. 아 지독님이시래. 아우 다행이네요. 아우 예뻐요. 저래 안되시고. 아우. 할머니 부로부터 받은 십자가. 아우. 그래? 아우 그걸 드리는 거예요? 97세까지 살았어요. 우리 어머님의 어머님. 우와. 그러니까. 세상에. 갑오다 갑오. 그렇죠. 저 귀한 걸 드리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 강해질 거예요. 아우 감사합니다. 알고 계셨구나. 알고 계셔서 보내셨는데. 이거랑. 이거랑. The candle. 양. The candle. So you'll always have light. Through the darkest times. 아우 이런 의미가 있구나. 되게 되게 디테일하고 로맨틱하네요. 그러네 좋네. I love the smell of it. It's vanilla and lavender. It's natural oils. 맡아봐. 맛있는 게 아니고 맡아봐. 네. 너무 좋지? 하필. 하필. 너무 좋지? 하필. 너무 좋다. 어머니 리액션 좋으시네. 어머니 리액션 양초 가지고. 감사해서.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그러신 거지. 극락 갈게 생겼어요. 청폭 갈게 생겼어요. 기독교인데 극락 갈 것 같다는 표현을. 너무 많아서 어느 걸 짚어야 되죠. 저거를 미국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평생 목마를 잃었기를. 한국에서 상할까 봐.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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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궁금하네. 꼭 필요한 존재 아니에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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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살라는 거지. 정말 좋은 말씀이. 너무 로맨틱하다. 여러분. 진짜. 그대로. 명심하겠습니다. 감동이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셨네여. 기골의 공이야? 금 기골이야. 금 기골이야. It's cream for your hands, your body. It's spray for your face. 나나 무스크림. 나나 무스크림. 아우 부사빈 그 분이에요. I think I'm rich. I feel like a 와 진짜 많아. 제가 결혼했을 때 제가 결혼했을 때 42년이 됐어요 42년 오 세상에 접시에다가 넣어 신기하다 크립털 접시 저런 거 진짜 귀한 건데 제가 항상 어머님 집 갈 때 과일 항상 잘 챙겨주신다고 해서 어머님의 오 세상에 과일 많이 부탁드립니다 과일밭이? 과일밭이? 나는 작은 접시였는데 이게 너무 큰 접시네 이만큼 준비해야 돼 그 정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과일밭이? 그런데 저 무거운 걸 다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받은 거 났어 내가 이거는 고품을 밟는 건가? Yes I wanted to be part of our families together 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I'm glad you like it Use it Just don't look at it Use it 보통 저 신랑 쪽에서 함 들어가잖아요 네 그 함으로 전해주는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꺼낸다 꺼낸다 Accepting need in to our family into your family I made a gift for you guys 어머 뭔데? 그건 뭘까? 어, 요거가 핸드메이드, 저기 뭐야 백, 핸드백, 핸드백 어? 핸드백 수제 핸드백 수제 핸드백 어, 뭐야 우와 수제 핸드백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디스 이즈 러블리 오, 와우 우와, 직접 짜셨어? 직접 만드셨어요 짜셨어요? 장모님이? 네 우와 송씨가 있으시네 야, 이거는 야, 이거는 몇 달짜리, 몇 달짜리야 루이리퍼 오, and you made this? 예, 예, 예 직접 만드셨어요? 직접 만들었어요 유 did this? 오, 마이갓, your hands are beautiful 와우 오, 손이 장난 아니네요 she made your bag several times, but she tried, oh, it's too heavy, and she changed the... 오, 와우 수제까지 여러분 바꾸시면 It's so much work 오, 야, 손잡이 색깔 너무 잘 선택했다 하트 고리도 만들고, 세상에 이거는 사랑으로 외국이랑 한국이랑 같이 만나서 하합해서 잘 살아라는 뜻으로 하트 와, 이게 색이 다르네 오, 우와 하합해서 살아라는 뜻으로 제가 색깔 알로제로 하트를 만들었어요 I made a heart with that And the colors are beautiful This is perfect Thank you so much Come to us 많이 들어야 할 거예요 들고 다니세요 와우 그리고 이거는 와우 마이갓, more 와우 이건 뭐야? 또 있어요? 오, tea? or something? tea 와우 목룡차 직접 수제로 하나씩 너무 꽃잎이 꽃에 외로우 사짜네, 목룡꽃이 피듯이 이렇게 딱 펼쳤어 어머, 떨어지지도 않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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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거 자로? 아우, 이게 미에라카 오, 아우 오, 아우 오, 아우 선물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재미있는데요. 보재기. 오 마이. Look at your camera. Look at how pretty this is. Look at this. This is gorgeous. Look at that. How do you do that? I don't want to open it. 아깝지, 진짜. 열기 싫어. No, you have to open it. I like Korean traditions. 한국 전통 마음에 듭니다. I think I'm Korean. 우와. 오 뭐야. 복주머니. 복주머니인가 보다.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미니어처. Jewelry? Oh, a little mirror. Gold, gold. 작은 공원. 귀여워. 그래? 잘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딸내미 예쁜 모습만 보여달라고. 예쁜 모습만 보여달라고. 예쁜 모습만 보라고. 예쁜 모습. 우리 어머니 많이 울어요. 그러네. 기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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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으로 된 것. 디디가 하는 좋은 말만 들으시라고. 귀를 깨끗하게 해서 좋은 말만 들으라고. 기이게. 쌀은 찹쌀인데 이게 둘이 백년회로 딱 붙어서 찹쌀이 딱 들어 붙잖아요. 떨어지죠. 떨어지지 말고. 찰지지. 평탄하게 잘 살아라는 의미에서 애군을 막아내 주는 파츠를 상징적으로 한국에서는 원하는 거잖아요. 다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죠. It's so sweet. I love this symbolism. 좋네. 그리고 밑에. 밑에. Pretty envelope. 와우. That's so pretty. 어? 붕도하네. 어머니도 뭘 쓰셨네요. 편지 있다. 내가 읽으면 안드레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Let's go. 어떡해. 아렉스, 모니카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 길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니카와 알렉스가 곁에서 안드레와 디디의 결혼을 위해 여러모로 돌봐주시는 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over Didi and Andreas for such a long time. 자녀의 결혼으로 인해 제게 없던 아들이 생겼고 네. 잠시 눈을 붙인 알렉스와 모니카에게는 없던 딸이 생겼네요. 네. 우리가 서로 자녀를 나누어 가졌으니 이제부터는 기쁨도 슬픔도 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욱 든든해지고 풍성하게 될 거예요. 안드레가 한국에 와 여러 해 살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라도 한국에 있는 동안 아들처럼 사랑으로 살필 것이니 마음 놓으시고 편히 계세요. 그리고 철 없는 막내딸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러니 모니카 눈에 사랑의 안경만 쓰시고 사랑의 안경만 쓰시고 사랑의 안경만 쓰시고 I hope you always wear love glasses whenever you see Didi so that you can only see your positives. 벗지 마시고 And don't take those glasses off. Don't worry.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I will be. I won't abuse her. 우리 또한 사랑과 배려로 영원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예쁜 손주가 태어나 예쁜 손주가 태어나 재롱 부리고 성장하는 과정도 지켜보면 큰 기쁨이니 우리 같이 손주가 결혼할 때까지 손주가 결혼할 때까지 같이 손주가 결혼할 때까지 손주가 결혼할 때까지 건강 지키며 살아가요. 우리 확실히 손주가 결혼할 때까지 짧은 시간 한국에 계시는 동안 좋은 추억만 있길 바랍니다. 루디 아울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의 깊은 마음을 담으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Don't worry. We'll take care of her.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잘 할 겁니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감사의ration religions